청중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순재 거인님의 작품들 중에 어떤 작품이 좀 기억에 나실까요? 거침없이 하이킥 사랑이 먹이래 사랑이 먹이래 대발이아바 허준 허준 그 밖에도 벡토벤 바이러스부터 해서 을자면 끝도 없을 텐데 말이죠 마침 또 사진을 안 하는데 자 대한민국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시트콤의 그 야동순재 캐릭터가 세 번째 인생네컷입니다 오우 이게..이건 뭐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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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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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이게? 오우 오우 하하하하 하하 오우 아 뭐야 뭐야 쭉 팔려 오우 돌색히 살다살다 아우 하하하하 정말 힛두한 작품입니다 대박이었죠 쥐가 해야대와서가 아니라 이 QC1 코미디에 걸작이라고 하는 감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네.. 거인을 젊은 세대의 각인을 제대로 시켜주는 작품이지만 이 야도! 이라는 씬을 봤을 때 어떠셨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아, 절체면 내가 안 한다고 그랬지. 왜냐면 워낙에 재미있는 장르인데 꼭 그거 해야 되겠느냐. 내가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이 있는데. 저건 뭐 배우들은 별짓 다 하네. 이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런데 감독이 강력하게 욕을 하니까 또 재미있어요. 본인은 당혹스럽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무지하게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욕먹으면 욕치. 그리고 했더니 아무 소리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문화에만큼 인식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 장면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 장면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사람은 과거 나도 야동순이라고 불러. 애칭처럼. 영화나 드라마가 이렇게 빵 뜨게 되면 캐릭터들이 엄청난 사랑을 받잖아요. 거인님께서는 대발의 아버지, 허준의 유희태, 야동순재 비슷한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듯 계속해서 변신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그게 큰 거지. 그게 그게. 그러니까 하다 보면 비슷한 역할을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없어요. 그래서 배우를 보고 옛날 말로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다. 천의 얼굴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30개 이상의 얼굴은 가져야 된다니.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최근에 장수상이라든지 로망에 나오는 할아버지도 다 다른 느낌이셔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또 노력을 하실지가 내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관찰력을 키워라. 관찰력. 관찰력을 키워라. 나이 먹은 역할을 하게 되면 상당한 변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가다가 이렇게 보면 영감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형태의 영감이 지나가거든. 예를 들어서 나도 영감이지만 좀 돈 좀 있고 잘 먹으려고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릇이 많고 비용도 들고 돈도 없고 집에서 구박이나 받는구나.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관찰력을 키워서 나중에 그걸 흉내내는 게 아니라 응용을 하는 거예요.